아..머리가 너무 아프네..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좀 무리해서 그런가 봐 그럼 내가 집에 들여다 줄게 그..사윤씨 회의자료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한참 기다렸잖아 진심을 담은 편지를 찍을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질투까지 간 거잖아요 찍히기도 하면서 좀 약간 진심어린 마음을 전달한다면 그래도 이뤄지진 않더라도 좀 알아주지 않을까요?